KPD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집트 유물전주관에서 보게 된 것들인데 모형인들입니다. 도자기로 구운 것들인데 이거는 비석에서 발견된 것이고 이거는 그 당시에 축제 때 감독관에서 사용했던 서랍장이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실제 크기들은 한뼘 약간 될 정도고요. 인형대가 지금 만든 이것은 사람들 모형입니다. 그러니까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생김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보면 좀 약간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같습니다. 이 시기는 기원전 1200년대 1300년대고 그렇습니다. 신왕국, 식국, 왕족, 아니면 람세스, 이세통치기가 이렇게 나오고요. 장소는 데이엘, 엘메디나 지금 그곳에서 출퇴된 것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표정들이 좀 재밌어요. 보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이렇게 벗겨지다 보니까 눈이 꼭 눈치 보는 것 같아요. 그렇게도 보이고는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일단 그곳에서 출퇴되고 있습니다. 바로 그곳에서 출퇴된 것 같아요. 그것은 랩커틱크입니다. 저는 저희 넷이의 아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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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